어쨌든 너무 고마워요. 같이 산책해줘서. 그럼 우리 걸어볼까요? 네. 어? 어머 저 사람이 여기 있네? 저 배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작가님 아니세요? 저 아세요.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. 쓰신 책들. 제가 소설을 참 많이 썼어요. 정말 많이 썼어요. 근데 제가 요새는 잘 안 써요. 꽤 됐어요. 우리랑 영화를 찍고 싶으시되 단편 영화. 어휴 그래요? 너가 카메라 편집 이런 거 다 하고 나랑 삼촌이랑 그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하시나 봐. 이 근데 이 길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런 데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응. 아 영화 근데 혹시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.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. 물론이죠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선생님. 우리 영화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? 우리 영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